아리따한 외모를 가지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 린은 영국부에 들어가기 위해 지나가던 행인 1로 보이는 특징 없는 남자아이에게 영국부의 위치를 물어봅니다 그런데 에이지는 지금 영국부에 부원이 자기밖에 없다면서 아직 제대로 활동을 못할텐데 괜찮냐고 물어보는데요 그리고 네 에이지는 졸라 관종이었습니다 부장도 아닐 뿐더러 부원이 꽤나 많이 있었죠 그냥 운명적인 만남인가 머식인가를 축내는 것이었는데요 연극부의 부장과 선배들은 린에게 관심을 보이며 연기를 해보라고 시켜보는데 린의 연기는 훌륭했습니다 장난스러운 분위기로 시켜본건데 본의 아니게 갑분싸가 되어버리는데요 그리고 그렇게 연극부의 일원이 된 린짱 옆에서 린의 연기를 지켜보던 관종남 에이지도 눈을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조금 더 흘러 연극부 연습시간 단상에서 린과 에이지는 잡담을 하고 있습니다 에이지는 자기도 남자라면서 여자들에게 둘러싸이는 하렘같은 것을 꿈꾼다고 말하죠 그 말에 린짱은 부끄러움 1도 없는 린은 유사하렘 체험을 시켜주기 위해 소악막의 여자애를 연기해버리는데요 아니 너네 뭐하니? 이번에는 트윈테일을 하고 츤데레를 연기해버립니다 이 친구들은 수치심이 없는 모양이죠 그리고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린은 에이지 앞에서 연기하는게 마음이 편하다고 생각해버립니다 에이지가 다가가기 쉬운 성격이라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폴링러브? 자고로 학생의 본부는 공부야! 이날의 기점으로 린의 유사하렘 체험은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과묵한 차가운 도시여자의 연기도 펼쳐버리는데요 린은 다양한 연기를 펼칠 수 있었기 때문에 에이지에게 있어서도 연기 연습에 큰 도움이 되었죠 그리고 린 또한 그런 에이지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다음날 무대 배경을 칠하고 있는 우리 에이지쿤 문화재까지 무대 배경을 끝내야 했기 때문에 밥먹을 시간조차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에이지를 지켜보는 린은 조금 고민하더니 연병 지랄을 떨어버리는 두 사람 나는 학창시절 때 뭐하고 산건지 갑자기 현타가 살짝 와버리는데요 에이지는 연기를 해주는 김에 진짜로 고양이 분장을 하고 연기해달라고 말합니다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걸 하겠냐 연기를 빌미로 청춘 드라마 써버리는 두 하구 선도부 선생님은 도대체 어디서 뭐하는건지 궁금해집니다 에이지는 심지어 핸드폰으로 린을 찍어서 간직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핸드폰이 보이지 않습니다 에이지에게 관심이 있는 우리 린짱은 폰을 찾아준다는 명목으로 폰 번호를 알아내기 대작전을 펼치죠 그런데 뭔가 맨정신으로 말하기에는 좀 부끄럽습니다 그럴땐 오히려 능구렁이 같은 연기로 역공격 조져버리는데요 그런데 너무 튕긴 탓일까요 에이지가 번호를 안주겠다고 말해버립니다 그리곤 아니 근데 나는 이걸 왜 보고 있는걸까요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말해요 아무튼 그렇게 번호를 개또한 두 사람 시간은 조금 더 흐르고 이번엔 린이 에이지에게 미술 숙제를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 말에 에이지는 이상한 연기시킬 확률 4만% 이번에는 그 도와달라는 말을 쿨 연기로 부탁한다는 우리 에이지 아무튼 그렇게 린이 숙제를 봐주게 되는데요 공포 영화에서 귀신 쓰인 아이가 그릴 것 같은 충격적인 비주얼의 그림을 꺼내는 우리 린짱 그리고 이 그림은 놀랍게도 거참 준내맥스입니다 심지어 하늘을 그리기 힘들다고 말하는 린 아니 린짱 지금 하늘이 문제가 아니야 하늘 날아가고 싶어 아까부터 욕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요 진짜 지랄 연병을 떨어버립니다 그렇게 이둘은 오지게 꽁량되면서 미술 숙제를 마치게 되고 이날 저녁 부실에서는 무서운 이야기가 한창입니다 각본 담당 친구는 자신의 특기를 살려 오지게 무서운 이야기를 들려주는데요 그 이야기를 듣던 린은 그대로 굳어버리게 되죠 그리고 그런 린의 연기들을 본 우리 에이지는 귀여워서 죽을라 그럽니다 그냥 죽으면 좋을텐데 말이죠 그죠 그리고 이어서 등장하는 어리광쟁이징 그렇게 또 꽁량되면서 이 둘만 행복한 이 둘만 즐거운 밤이 지나가게 됩니다 다음날 학교 뒤에서 즐겁게 이야기하고 있는 두 사람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중 에이지는 린의 여동생 사진을 보게 됩니다 에이지는 여동생 사진을 보고 자신도 이런 귀여운 여동생이 가지고 싶다고 말하는데요 그 말에 우리 린짱은 또 새로운 XXX이 탄생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초등학생 여동생을 흉내내버린 린 에이지는 문득 린이 집에서 어떤 언니인지 궁금해지는데요 린은 동생을 고양이처럼 머리를 쓰다듬어주거나 볼을 꼬집하거나 굉장히 이뻐해준다고 말하는데 그 말에 에이지는 또 부러운 버튼 온해버리죠 그렇게 행복한 쉬는 시간이 지나가고 부실 아니 근데 이게 무슨 일이죠? 린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에이지는 연기라는 말에 안심하는데요 하마터면 우는 모습을 보고 끌어안을 뻔했다면서 또 개 재수 터져버리는 대사를 남발해버리는 에이지 그 말에 린은 그런 린의 연기에 에이지 바로 독의자 박아버리기 린의 연기는 너무 리얼했습니다 얘네 꽁냥대는거 보는거 슬슬 힘들어지는데요 어디 벼락이라도 안떨어질까요? 신이 제 말을 들어준 것인지 드디어 에이지에게 안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지독한 감기에 걸려버리고 만 것인데요 몸을 가누는 것조차 힘들어보이는 에이지 린은 에이지를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기운이 없어 보이는 썸남을 위해서라면 연기라도 보여줘야겠죠 그런데 몸 상태가 진짜 안좋은지 에이지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원래라면 츤데레 짱 나왔다 요렇게럼 연병을 떨었을텐데 이번에는 진짜 린이 있어줘서 다행이라면서 스위치 사냥 갈겨버리는데요 감기 때문에 평소의 모습과는 다르다는 것을 눈치챈 우리 린짱 뭔가 신선한 반응에 린은 희죽희죽대고 있습니다 역시나 얘도 정성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게 린은 에이지를 집까지 데려다주고 정성어린 간병을 해줍니다 심지어 밥까지 만들어주고 완전히 현모양처가 따로 없죠 그렇게 이 둘의 사이는 점점 가까워지기 시작합니다 시간은 조금 더 흘러 겨울방학 에이지가 너무 보고싶어진 우리 린짱은 용기를 내어 에이지에게 전화를 겁니다 일단 걸긴 걸었는데 만나고 싶다고 말하는게 너무 부끄러워져버리는데요 그래 이럴땐 연기를 하자 바로 그냥 쿨짱으로 조져버리는 린 여기에 안넘어오는 남자가 있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린은 전화로 자신의 진심을 전합니다 그런데 에이지는 아직도 연기를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데요 그래도 일단 함께 새해 참배를 가기로 약속 잡는 데 성공합니다 그렇게 도착한 신사 역시나 새해인 만큼 많은 사람들로 북적거렸죠 날씨도 추워서 손이 얼어버릴 것 같았는데요 여기서 에이지는 센스있는 선물을 줍니다 그런데 이 손난로 전혀 따뜻하지가 않았죠 이 정색은 진짜 찐텐인 것 같죠 에이지는 당황하더니 자신의 손은 따뜻하다면서 손을 내밉니다 이 새끼 완전 선수입니다 야 너네 언제 사귀니? 그렇게 첫 손잡기도 하고 특별한 새해를 맞이하는 두 사람 이번에는 신사에 온 김에 운세 뽑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주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심지어 달달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너무 설레어서 심장이 아파 버리는 우리 린짱 점점 에이지에 대한 마음이 커져갑니다 이것은 연극부에 속해있는 두 사람의 조금은 독특하고 연병떤 이야기 오늘 소개시켜드릴 애니메이션은 유사하렘입니다 유사하렘은 이번 24년 3분기 신작 애니메이션으로 연극부원 린이 다양한 캐릭터들을 연기하면서 마치 하렘의 기분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학원 러브코미니 애니메이션입니다 소개하는 부분에서는 제가 연병한다 학생의 본부는 공부다 뭐 그런 식으로 말했었는데 네 장난 아니고요 진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당분치 사랑인데요 오늘 소개시켜드린 내용은 1화부터 2화의 내용으로 중간중간 다 다루지 못한 장면들이 많거든요 이 둘의 달달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진짜 꼭 한번 시청해보세요 참고로 여자주인공인 린의 목소리를 하야미 사오리 송우님이 연기하셨는데 레알로다가 하야맹 차력쇼라고 느껴질 정도로 진짜 목소리 하나만으로 갯삽 하드캐리하는 애니메이션입니다 안 그래도 좋은 목소리를 다양한 연기로 들을 수 있으니 진짜 하야미 사오리의 팬이라면 놓치면 안되겠는데요 내가 러브코미디를 좋아한다 당분치 사랑 애니메이션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너무 달달한 유사하렘을 강력히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올리기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